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그리고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물 마늘 마늘 쌀가루 간장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 공장 육수 콜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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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pis 소금 소금 다음은 안본기 소금 티브유를 깨끗해요 소금 소금 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굴밥 굴국 굴 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운이 천천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죠 매운이 너무 맛있어요 계란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고추냉이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징어 쫀득쫀득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설탕 양념장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